그럼 지금부터 파이썬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용자들이 웹 서버로 요청을 보냈을 때 웹 서버가 우리가 만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파치 웹 서버의 세팅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좀 바꾸고 여기 hello.py 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이것이 출력되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hello world.py는 뭐 그냥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1 더하기 1 이게 2라는 사실은 html은 못하는 일이에요 html은 그냥 문서잖아요 하지만 파이썬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시간을 표시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럼 사용자가 리로드 할 때마다 현재 시간을 표현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해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인 나노 에디터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나노 에디터를 설치해 볼 겁니다 sudo apt-get update 라고 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apt-get 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아주 쉽게 설치해 주는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업데이트는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갱신해 주는 건데 그냥 관용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실행하세요 우리 수업이 리눅스 수업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할 거예요 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나노라는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에디터가 지금 다운로드가 된 것이고요 저는 저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겁니다 설정 파일을 수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ap 까지 입력하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ap a 까지 하고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etc 밑에 있는 apa 로 시작하는 파일명이 완성이 됩니다 자 거기서 site, site, in 까지 하고 탭 그럼 자동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탭을 누르면 00 default conf라고 하는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완성돼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설치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웹 서버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만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웹 서버를 통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웹 서버의 설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설정이 담겨 있는 저 파일을 나노 에디터로, 관리자의 권한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사의 표로 움직여 보시고요 커서 같은 건 안 먹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이에다가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home ca box work space 라는 이 경로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파일들 있잖아요 이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가 이것이에요 자 볼까요 이건 실습 아닙니다 자 제가 현재 디렉토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명령인 pwd 를 했을 때 나오는 이 경로가 바로 저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파치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파치야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걔는 일반적인 파일이 아니고 파이썬으로써 실행시켜라 라고 알려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꺽쇠 디렉토리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소, 이 경로 있잖아요 이 경로를 그대로 써 주세요 그리고 꺽쇠 그리고 slash 디렉토리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hello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일반적인 html이나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으로써 실행되어야 될 파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 주는 명령이 add handler 입니다 add handler 그리고 cgiscript 라고 적어 주고요 그리고 .py 즉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cgiscript라는 아직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데 나중에 자세하게 이론적으로도 볼 겁니다 저것으로써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번에는 options 라고 적고요 exec cgi 라고도 적어주세요 여기 cgi 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웹서버가 파이썬이나 또는 php나 또는 java와 같은 java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예,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약속 또는 표준 같은 건데 잘 이해 안 가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ptions execgi는 이 경로에 있는 파일 즉 우리가 만들 파일들이죠 그 파일들은 exec는 execute 약자인데 cgi 로서 실행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장합시다 이 밑에 보시면 exit 라고 적혀있죠 앞에 꺽쇠가 있는 것은 저건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컨트롤 알파벳 x 를 누르면 exit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간다는 뜻이죠 컨트롤 x save modified buffer 저장할 거냐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y 를 누르시면 됩니다 y 그 다음에 이 파일명 그대로 저장할 거냐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파치의 설정을 바꿨어요 이거 덕분에 아파치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바뀌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확장자가 py인 파일이 파일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우리가 만든 그 codeanywhere의 웹서버의 주소죠 여기에 hello world.py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은 어때요? hello world.py 안에 있는 파이썬 코드가 그대로 출력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행된 결과인 2가 출력되길 원해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설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정을 바꿨고 아파치 웹서버를 껐다 켜야지만 그 설정이 그때서야 반영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치 웹서버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CGI라는 기능이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켜야 돼요 sudo a2 a2는 아파치2의 약자입니다 아파치는 현재 버전2에요 그리고 e는 enable 활성화한다 뭐를요? 모듈을 모듈을 활성화한다는 뜻인데 아파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아파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CGI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한 칸 띄우고 CGI 엔터 엔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이제 CGI를 활성화를 했으니까 아파치를 껐다 켜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sudo service apache2 restart 엔터 그럼 아파치가 꺼졌다 켜집니다 그럼 꺼지면서 켜질 때 우리가 수정한 이 설정 파일을 다시 확인해서 그때서야 우리가 내용을 바꾼 것을 반영하거든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대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로 접속을 하는데 접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ls-al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이 여기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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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실행 가능하다는 뜻인데 저게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해봅시다 안되면 어떡하죠 짜잔 이렇게 했더니 저는 에러가 났어요 에러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왜 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러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sudo superUser tail이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tail은 goal이라는 뜻인데 tail이라는 명령은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의 가장 끝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hello world.py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hello world.py 에 내용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내용이 천 행이다 행이 천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끝에 있는 세 행만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에요 sudo tail 그 다음에 여기에서 bar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bar 디렉토리 밑에 있는 log 밑에 있는 apache to 밑에 있는 error.log error underbar log 그리고 enter 파일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 점이 많네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파일에 제 끝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은 뭐냐면 apache가 실행될 때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apache는 저 error.log 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그 에러의 내용을 적어주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tail 꼬리 뒤에다가 마이너스 f 라고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한 명령어인데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리로드하면 리로드할 때마다 여기 있는 이 error.log라는 저 파일 끝에 아파치가 에러가 있을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추가해 주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럼 에러를 한번 봅시다 저는 여기 malformed header from script hello world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든 helloworld.py가 웹브라우저한테 헤더 값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malformed 뭔가 형식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무 웹사이트나 한번 가보고요 여러분들이 크롬을 쓰고 있다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영어로 인스펙트 라는 항목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트워크 탭을 선택하시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어떠한 파일들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이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html 코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접속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웹서버는 우리한테 몰래 응답 헤더라는 값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우리 웹브라우저가 잘 동작하도록 해줘요 여기 보시면 content-type은 text-html-character-set-utf-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1이라고 하는 이 주소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html 파일은 html이고 utf-8이라는 방식으로 저장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html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밑에 쭉 가보면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미지는 이 헤더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content-type이 image-png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웹서버가 우리 몰래 응답해주면서 이거는 content-type이 이미지야 그러니까 이미지에 맞게 출력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잘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를 나타내는 이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자, 이 헬로월드로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print 땡땡 큰 따옴표 그리고 붙여넣겠습니다 여러분은 저거 보고 오타 나지 않도록 잘 따라서 타이핑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다가 이거 중요합니다 역 슬래시 n 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이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을 때 웹서버는 웹브라우저한테 이 컨텐츠가 HTML인지 이미지인지를 알려주는 헤더라고 하는 값을 주도록 약속되어 있고 그 헤더가 끝날 때는 반드시 한 줄을 띄우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줄을 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프린트문은 컨텐츠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제가 코딩을 했고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지금 테일이 동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별도의 터미널을 키셔도 되고요 이 테일에서 Ctrl-C 키를 누르면 얘가 꺼지기도 해요 아셨죠? Ctrl-C 를 누르면 테일이 꺼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ls-al 에서 hello world.py 저걸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즉, 컨텐츠 타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한 줄에 띄워지고 그리고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미리 한번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에러가 났던 페이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위대한 한 걸음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계산된 코드가 들어가요 저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HTML은 한번 거기에 코드가 박히면 그냥 그거잖아요 하지만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만들어진 HTML 코드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술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수업이었네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중간에 좀 낙오하셨을 가능성도 큰데 잘 현명하게 돌파하셔서 꼭 파이썬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기쁨을 저와 같이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